중국 왕조 순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하, 상, 주, 춘추정국시대, 진, 한, 삼국시대, 미진 남북조, 수, 당, 송원명 명 다음은 중국 마지막 왕조인 청, 청나라 이번 시간은 명, 청에 대한 설명이야 명은 두 명, 청은 다섯 명의 황제만 기억하면 돼 명은 한족 출신의 주원장 훗날 홍무제가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난징을 수도로 건국한 나라야 홍무제에서 이름 끝에 재는 황제라는 뜻이지 한족 왕조를 다시 세운 거지 나라를 새로 세웠으니 당연히 황제권을 강화해야겠지 또한 세금을 거두고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토지대장과 조세대장을 만들기도 했어 이갑제도 실시했는데 이갑제란 110개 집을 1, 2로 편성해 농민이 직접 조세를 징수하고 치안을 유지하게 한 향촌의 자치제도야 명의 홍무제는 몽골족을 내쫓고 한족 왕조를 세웠지 당연히 한족의 유교적 전통을 회복하고 유교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황제의 여섯 가지 가르침이란 뜻의 유교를 반포해 지키도록 했지 그 내용은 이렇게 해서 유교이념이 향촌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됐어 또한 유학으로 시험보는 과거제도 정비했지 명은 민간인의 해상무역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해금정책을 실시하고 주변국과 조공 책봉의 외교어를 통한 교류만을 허용했어 그래서 조선, 일본, 베트남 등 주변국들은 정권의 안정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명나라에 조공을 하고 신하의 예를 취해 책봉을 받았지 홍무제의 아들 영락제 때는 명의 전성기야 영락제 때 수도를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했어 베이징은 청나라, 오늘날 중국의 수도이기도 하지 주위에 명나라 건국 당시인 홍무제 때 수도는 베이징이 아니라 난징이야 조선 건국 후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하고 경복궁을 지었지 마찬가지로 영락제도 수도를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한 뒤 자금성을 건설해 자금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궁궐로 무려 15년 동안 약 20만 명이 동원됐다고 해 영락제는 적극적인 대외정책도 추진했어 중국 바로 위는 몽골이고 바로 밑은 베트남이지 영락제는 몽골과 베트남을 공격해 베트남을 복속하기도 했어 또 영락제는 명중심의 국제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7차례에 걸쳐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의 정화의 함대를 파견했어 그 결과 30개 국가가 명에 새로 조공하게 되어 조공국이 확대됐고 동남아시아로 화교가 진출하는 계기가 마련됐지 지금도 동남아시아에는 화교가 많아 이때부터 퍼진 거야 어느 나라나 후기에는 혼란하지 명후기 환간이 정치에 개입하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정치가 혼란해졌어 거기다가 북쪽에서는 몽골족이 낭쪽에서는 외구가 침략했지 이걸 북노남해라고 해 북노남해로 사회도 혼란해졌지 게다가 임진왜란 때 군사를 보내 조선을 지원했지 당시에는 여진족이 후금을 세우고 명나라를 침략했어 임진왜란 참전과 여진족과의 전쟁으로 인한 군사비 지출은 증가했고 가혹한 세금 징수로 인한 농민봉기 등이 일어났지 이처럼 재정부담과 농민봉기에 시달리던 명은 결국 이자성 농민발란군에 의해 1644년 베이징이 점령되면서 멸망했어 송나라 때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금이었지 여자는 금을 좋아해 여진족은 만두족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청나라 때 누르와치가 다시 나라를 세워 나라 이름을 똑같이 금이라고 할 순 없잖아 그래서 훗날 생긴 금이라는 뜻의 후금으로 이름을 지었어 후금이 명을 멸망시키고 중국 대륙을 접수하지 그러면서 청으로 중국식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고 누르와치는 청태조가 되지 그러니까 여진족은 만주족이고 금에서 후금으로 후금은 다시 청이 된 거야 몽골 제국도 중국을 접수한 뒤 나라 이름을 중국처럼 한 글자인 원으로 바꿨지 똑같은 이유야 청나라는 다섯 명의 황제만 기억해 조선과 왕의 순서가 똑같아 조선도 태조가 나라를 세웠고 태종이 그 아들이었지 청도 똑같아 청을 세운 누르와치가 태조고 그 아들 홍타이지가 태종이야 누르와치는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있던 여진족 즉 만주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건국해 그리고 여진족 여덟 개 부족을 뜻하는 여덟 개 깃발을 상징으로 하는 팔기곤을 조직하지 팔기곤은 후금 때의 군사집단으로 청 건국 후에는 관료집단이 되어 큰 역할을 담당해 누르와치는 훗날 청이 건국된 후 청태조가 되지 청태조 누르와치로 기억해 누르와치의 아들 홍타이지는 국호를 후금에서 청으로 바꿨어 태조는 후금을 세웠고 그 아들 태종은 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꾼 거야 그리고 명을 편들었던 조선을 침략하지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46일 동안 청나라에 버티다 항복한 병자호란 바로 청태조 홍타이지가 침략한 거였어 최종병기 활이 바로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영화야 명나라는 영락제 때가 전성기였다면 청나라는 강의제, 옹정제, 건즉제까지 3대 130년 동안이 전성기였어 청은 강의제 때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확정했지 현재 중국 영토와 비슷해 시험에 잘 나와 하지만 청은 약점이 있었어 그것은 바로 여진족, 즉 만주족이 화의 사상에서 북방 민족인 오랑캐를 뜻하는 이, 출신이었기 때문이야 만주족이 다스리는 중국 민족인 한족은 화였고 청은 한족을 지배하긴 했지만 북방 오랑캐 출신이라 비웃음을 받았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만주족이 한족을 지배하기 힘들어지겠지 그래서 옹정제는 기존의 혈연에 의한 화의 사상을 비판하면서 혈연이나 출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덕성만 갖추면 중화라는 새로운 화의 사상을 내세워 청의 중국 지배를 정당화했지 그러니까 만주족, 청나라도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즉, 청은 비록 출신지가 변방이지만 도덕성을 갖췄기 때문에 중화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권용제는 몽골, 신장, 티벳을 정복해 청의 최대 영역을 확보했어 이때 만들어진 청의 최대 영역은 대부분 현재 중국 영토로 계승되었지 지금의 중국 영토와 비슷하지 청나라 강의제는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해서 국경을 확정했고 옹정제는 새로운 화의 사상을 제시해서 정통성을 확보했고 권용제는 사고전소를 편찬해서 사상을 지배했어 먼저 국경을 확정짓고 정통성을 확보하고 사상을 지배했어 소수의 여진족, 즉 만주족이 세운 청은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히 사용해 다수의 한족을 지배했지 만한병용제란 과거시험을 통과한 만주족과 한족을 같이 등용한다는 거지 즉 한족도 만주족처럼 중요한직에 오를 수 있었어 사고전소는 앞에서 배웠지 한족한자를 대우하면서 대규모 편찬 사업을 벌였던 거지 앞에서 권용제 때 몽골, 티벳, 신장 등을 정복했다고 했지 청은 이들 소수민족을 토착지배자를 통해 간접지배했어 즉 청은 한족은 강경책과 회유책을 같이 써서 직접 통치했지만 소수민족은 회유책을 써 토착지배자를 통해 간접 통치했던 거야 한족은 숫자도 많고 똑똑하기도 해서 위험했지만 몽골, 티벳, 신장 등 소수민족은 만주족처럼 숫자도 적고 무식해서 위험하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한족은 강경책과 회유책으로 소수민족은 회유책으로 다스렸던 거지 중국과 조선, 베트남 등 주변국들의 조공책봉관계는 명나라 때부터였지 청나라도 세상의 중심이라는 화이사상을 갖고 조선, 베트남과 조공관계를 계속 유지했어 청은 서양 국가들과도 교류했는데 청나라의 무역허가를 받은 공식적인 상인조합인 공행을 통한 제한적인 무역만 허용했지 아직까지는 서양을 경계했던 거야 청나도 안전을 통해 조선, 베트남, 수석도 소수민족을 공식적으로도 인사합니다 청단원과 조선, 베트남, 일상, 수석도 조선, 베트남, 금지 전자, 부터, 모자비를 통해 조선을 뒤 under 살펴igten